네, 오늘의 시그널은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대동입니다. 이 대동 화면은 대동 단결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기계 업체들입니다. 동양물산이라고 표현이 되었다는 동양물산이었는데 이름을 멋있게 TYM으로 바꿨죠. 그 TYM이 2위고요. 지금 대동, 대동공업이 이제 대동으로 지주회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동하고 TYM, TYM 입에 붙지 않는데 동양물산으로 할게요. 대동공업하고 동양물산, 옛날 이름이죠. 옛날 이름들이 좋은데 좀 너무 세련되게 바꾸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세련되게 바꾸려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업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도 간판만 바꾸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요즘에는. 간판을 세련되게 바꿨는데 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뷰 올라가거든요, 요즘에는 맛집 리뷰에. 그래서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간판이나 사명 바꾸는 거랑 일치했을 때 주가의 긍정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대동은 그런 면에서 대동이라고 지주회사로 바꾸고 나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미국의 건설 경기를 대변하는 캐터필러라는 굴삭기 맞는 업체가 좋고요. 우리나라도 따지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두산 바켓이라든가 이런 기업이겠죠. 캐터필러의 주가가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디어도 역사상 신고가죠. 미국의 농촌 경기라든가 미국의 지금 건설 경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농기계에 조금 더 관련이 되어 있죠. 진성 TGC는 아무래도 디어도 고객사긴 하지만 좀 건설 경기에 지금 국한이 연동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동이 하비파머 위주로 사실 많이 팔았습니다. 하비파머는 취미로 농업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하비파머들한테 트랙터나 이양기, 조그만 것들을 팔았어요. 진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큰 거를 팔죠. 그런데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 미니 사이즈, 미니 사이즈로 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만약에 그 디어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 간 이유를 보면 만약에 하비파머로 그냥 팬데믹 때 그냥 끝났으면 엔데믹으로 갔을 때 하비파머들은 취미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디즈니랜드를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취미로 하던 농업은 제철도겠죠.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옆집 따라서 농기계 샀다가 그 무슨 빨래거리를 쓰는 우리 똑같잖아요. 런닝머신 옆 사람 보고 샀다가 빨래거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면 없어질 텐데 디어가 신고가 간다는 얘기는 이 하비파머들로 인해서 팬데믹 때 재미를 봤는데 엔데믹으로 가니까 진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비가 올라가서 빨리빨리 생산을 해서 곡물이나 과일을 팔아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럼 대동도 마찬가지예요. 대동도 이 하비파머로 재미를 봐서 얘도 디어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작은 트랙터, 이향기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대동은 엔데믹으로 왔을 때 빠진 폭이 조금 심했죠. 디어보다 좀 더 심하게 빠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이 이름을 바꾸고 실제로 모습이 바뀌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디어랑 완전히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도 뭐가 변하고 있느냐. 스마트 모빌리티 회사로의 변신을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선언했습니다. 대동은 아까 계속 디어 얘기를 한 게 농기계 쪽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는 좋은 건데 나쁜 것도 있어요. 아시자피 농업은 계절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가을에 수확을 해서 다 팔고 나면 겨울에는, 겨울에는 다 땅이 얼고 곡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비수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굉장히 사계절을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동이 원래 조금 하고 있었던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골프 카트. 그래서 골프주가 오를 때 이게 관련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카트,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거든요. 골프 카트를 하는데 이제 더 나가서 거기서 자율주행 트랙터. 그러니까 여기도 농촌에 일손이 없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70, 80대들만 남았다. 힘이 없다. 그럼 자율주행 트랙터가 무인으로 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로 지금 전환하는 어떤 대동, 대동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동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파어들로 재미를 본 것 플러스 합의파어들이 떠나더라도 농촌의 어떤 일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 이 지금 가장 큰 디어라는 업체가 이렇게 역사상 신고가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대동한테 돈을 줘서 백이 아니라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애가 1등을,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 애가 합의파어들로 재미를 본 것 플러스 합의파어들이 떠나더라도 농촌의 어떤 일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 이 지금 가장 큰 디어라는 업체가 이렇게 역사상 신고가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대동한테 돈을 줘서 백이 아니라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애가 1등을,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 애가 주가가 좋으면 그 산업의 캐파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대동같이 이렇게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먹을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네, 기존의 사업인 농업 이외에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신까지 시도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대동인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 외국인 보유율하고 주가랑 거의 일치율이 제가 지금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90%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는 대로, 파는 대로 주가는 너울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의 흐름대로 갔다. 그럼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외국인의 흐름대로 가면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울 치면서 가고 있는데 20개월 선에만 근접을 하면 반등하는 어떤 특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1년, 22년 초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20개월 선에 이격이 벌어졌을 때 살 때보다 지금 20개월 선에 딱 붙어있을 때 샀을 때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지금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W자를 그리면서 W자를 이 끝에를 완성하는 이 모습. 이거를 먹자는 거죠. 이거를. 지금 W자가 이게 완성되면 W가 완성되잖아요. W 끝머리를 먹자. 끝머리는 어느 정도 가겠느냐. 이런 식으로 고점 추세선을 연결해서 아주 그냥 최고로는 2만 원 선까지도 지금 가능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동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